자, 회장원 멤버들이 네 자,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, 감사합니다 네, 멋진 인사 네, 축복 부탁드리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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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저희 무대가 되게 자유롭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해왔거든요. 그래서 보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살짝 맛보기 볼 수 있나요? 네 맛보기는 우리 키노가. 아 네 오늘 잉크 콘서트에서만 살짝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맛보기. 맛보기. 슥슥. 나나 너와 나 눈을 감아 뭐 할까. 까까. 이야 의상도 돋보이고 그리고 가방을 메고 오셨어요. 네 가방을 메고 오셨는데 가방을 한번 왜 메고 오셨는지 학교 가세요? 네 가방을 메고 온 이유가 있으신지. 어 아니요 딱히 이유는 없는데요. 어 그냥 입혀주셨어요. 입혀주셨다고 네 자 그러면 네 멋진 의상. 또 오늘 특별한 의상을 입으신 분 네. 어 이 분 네 의상이 오늘 되게 멋있어요. 네 아우 의상이 네 되게 멋있는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 우리 10주년 콘서트에 맞는 멋진 의상을 입어준 우리 펜타곤이었습니다. 자 마지막 인사해주시고 핸드프린팅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까지 저희는 펜타곤이었습니다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펜타곤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